내가 그동안 하는 거만 봤었는데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진짜 움직이는 대로 뛴다. 됐다 죽었어. 됐어? 삼각근 운동이라고 되어있네. 베스트야! 네 안주고 해. 베스트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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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호날두 거잖아요 이게. 왜 호날두 옷 입었어요? 아 이게 운동. 우리 썸네일 때 나왔으니까 링피트를 하는데 땀에 젖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파란색이에요. 원래 이제 회색 옷을 입으려고 그랬는데. 회색이 이제 땀에 젖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일정이 밀려서. 보통 이런 거는 바로바로 오는데.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하필 입은 시간이 오늘 호날두 퇴장 당했죠. 아 맞아요. 맨 요 2데이 나와가지고. 저 아직도 지금 열 번쩍 미치기거든요. 아 예예예. 네. 그래가지고. 아 이 시국에 이것도 이렇게 입는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리버스 감정이지만. 네네. 뭐 열심히 해야죠. 좋아요. 링피트 형 처리하는 거. 저는 형 술 입고 하는 거 봐요. 응원해주실 거예요. 저는 응원단입니다. 네. 그동안 하는 거만 봤었는데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링피트. 이게 컨트롤러입니다. 형도 게임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런 컨트롤러는 처음 보시죠. 제가 그것도 있었습니다. 비트매니아 턴테이블. 아. DDR 패드도 있었고. DDR 패드까지. 네. DDR 패드도 있었고. 어지간한 정말 콘솔 게임 주변 기기는 다 있었는데 이거는 없었어요. 자. 이게 이제 컨트롤러입니다. 조이콘이 닌테누 스위치 컨트롤러인데 지금 이제 링피트 전용 컨트롤러에 같이 껴가지고 이걸로 작동을 하는 거고요. 네. 튜토리얼부터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네. 됐어. 오케이. 좋아. 왼쪽 허벅지 중심에 감고 섬 채로 움직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왼쪽 허벅지에 감고 애들이 왜 오른쪽에 감았어요? 아. 여러분들의 왼쪽. 시청자 중심으로. 그렇네요. 형철이가 여러분. 그 좌우 이런 거 없이. 어. 이 Neighborsина가. 이 네. 혁제사, 전용 컨트롤러. 어. 이렇게 맞죠, 여기? 링크호는 조여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와. 진짜 된다. 조여서 스타트. 조이라고?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거여 운동 되겠다. 이것 supply. 형철이가 쫒이는 느낌을 알까요 오케이. 어, 잠깐만. 어, 좋아. 맞아라 벌써 생각나시네. 해 보자. 벗어지네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났나요? 처음인데 자 이제 1차전지 가겠습니다 오 좋다 오 진짜 진짜 선수된 느낌이네 우와 스위트 게임은 진짜 오랜만이네 오 왁싱을 겨드랑이도 잘했네 조깅조깅 오 내가 진짜 움직이는대로 뛴다 오 신기해 잠깐만 진짜야 내가 진짜 움직임대로 뛰잖아 리듬 맞춰야되나? 조요 오 나이스 공기포를 쏠수가있어? 이렇게 하면 된다는거잖아 오 지저네 오 지저네 박스 부수면 동전 나온다 박스가 있어요 0점도 맞출수있어 문쪽에 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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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재밌다 발밑 뛰어 어 뭐야 뭐야 이거 쪼여 밑으로 쪼여 밑으로 쪼여 이렇게 이렇게 오케오케오케 이렇게 뛰라는거 아니야 아아 오르막길이네 허벅싱을 들이면서 아 이렇게 오르막이 많아? 오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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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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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이고 점프 저 위에 쏘면 저것도 먹는거 아니야? 어 그래 오 개쏘네 오 개쏘아 개쏘아 아 땡기면 빨아들이는거야 오 벼레커비다 벼레커비 어 그러네 커비 오오 하아 형씨 좀 많이 힘든거 같은데 아 조깅을 하는데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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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에 못봐줬다 빅토리 포즈 발 넓게 벌리고 내밀고 스쿼트 스쿼트 와 스쿼트가 이거 자세야? 늘려! 제라드가 비교되는 자세인데 와 하나도 아닌데 야 쪼이기 파워 쪼이기 파워 흠 뭐야? 오 우상아 저게 뭐야? 이거 아직 미개봉 상태네 아 미개봉? 네 미개봉 저 상태멸 원가말로 형씨 형씨도 미개봉이거든요? 아다 상태나 아다 상태나 아 이거 저렇게 저렇게 얘기하는게 웃기잖아 너만이다 아다 여기서 날 꺼내라고 저기 아다가 갇혀있나봐 너부터 아다 탈출하려고 이 새끼 땡겨 땡겨 오! 미개봉 해제 이게 말로만 듣던 아다 뗐다군요 동인이 풀린거 아니야 이러면? 아다 뗐다 아다 뗐다 밀어서 아다 해제해 어? 뭐야? 어 얘는 근육이 좋은데? 그니까 얘는 이미 완성인데 약간 해창이야 오우씨 어 붓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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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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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이거였구나 당기는거 아래로 조여봐 이건가? 아 잠깐만 어떻게 하는거지? 아 이거지? 아래로 조이면 점프죠 점프 어? 쪼아 어? 뭐? 쏴서 아니 아니 아니구나 바로 부는거네 좀 약해 보이는데 아 이게 무슨 다양한 운동으로 쟤를 조지는건가봐요 우리 그 리듬게임 할 때처럼 저 자세에 맞게 작자에 맞춰서 자세를 하는거에요 오케이 좋아 스쿼트 해보자 스쿼트 어 약간 원래 보통 이 정도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됐다 아 이거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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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오케이 아 맞아 맞아 다시 어떻게 해? 어 됐다 죽었어 됐어? 오케이 복균가 됐어 막아 뭐야 이것도 복부입을 준 다음에 세개 링프로 중이래 오케이 오케이 어헴 어깨들 둘러버리고 양팔을 울린다 됐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건지 잘했어 이거 편시 편하네 잘한다 좋아! 밑에서 주먹으로 찍어 위에서 내가 스킬이니 스킬 세번째 손 아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또 때리자 아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됐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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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했는데 5원 주냐 잘한다! 뛰고! 잘한다! 잘한다! 공중부양! 아 오르막! 여기 왜 내 입망이 없어요! 또 묻는다! 왜? 의자로 해? 무릎은 안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 한번 해볼께요 무릎땡기기 이거다 잘한다! 유지! 됐다! 오케이! 야 또 5원 줬다 5원 5원 5원이 아니라 마이클 5원이라는데요? 야 임마! 가자! 올라갔다! 종윤이 형 곧 있으면 형철이 형 공격상인가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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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잘 뛴다! 잘 뛴다! 호흡을 지배하는 자가 근육을 지배한다! 충분히 호흡해! 호흡 발 충분히 안 좋은데요? 힘너! 저 너무ת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누구왕보 ivory 히너 Shakespeare »,귀형리를 momencie 조이한적 히뻔 어? 나이게? 얘는 뭐 카리스테닉스라는데요? 우와 야 오우 뭐야 야 물고나마 푸시업을 하네? 당연히요 얘랑 어떻게 싸우지? 얘랑 싸워야돼? 네 한쪽 먹걸리 같은데? 허잇! 오오 핏서! 핏서! 박! 데미지 두배 벤츠! 좋아요! 한 대까지 지금 한.. 한 대는 안 맞았다 어! 오오 오오 막아야돼! 오오 오오 어 근데 이거 또 어게임이 되게 많이 돌아요 아 그래요? 삼각근 운동이라고 되어있네 네 베스트야! 에이 안주고해 베스트야! 베스트야! 아아아아 뭐야 얘 하 극혁매니 고민중 와 혹시 모르니까 이거 괜히 눌리면 오고나니까 지금 약간 서양배처럼 생겼어요 점점 이거가.. 서양배요? 서양배? 서양배가 요렇게 생겼거든 조롱박마냥 야 이거 뭐 나 하나요 내가 해볼까요? 내가 해볼까? 아무거나 종류 아무거나 추석해 둘 중에 아무거나 할게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일어서 야 자 이제 훔쳐나세요 네 왜 나는 내가 똑같이 알았는데 왜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안정적이라는 느낌은 안되지? 내가 하면 이상해 난 지금 나 이거 별로 안 힘들거든요 자세가 근데 내가 봐도 화면이 형이 할 때랑 너무 달라 같은 부분 아니었지만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얼마 안나갔다 근데 그래 빵 빵 얼마 안나갔어 좋다 한 대 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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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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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근데 이거 어 아 왜 내가 하면 이렇게 자세가 이상하지? 아 사실 똑같이 쌓였거든요 형이 한걸 보고 깜짝 놀랐어 내가 한거랑 느낌이 다른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예예예 자 그러면 방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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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는 grab output